알뜰폰 업체의 전파 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5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의 전파 사용료 면제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사용료 면제 추정액이 올해 337억 원, 내년 354억 원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